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입니다. 행정정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부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차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심리관련에서 불고분류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모두 적용됩니다. 불고분류의 원칙이라는 건 원고나 청구인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는 것이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원처분보다 더 불이익하게 바꿀 수는 없다는 걸 말합니다. 가구제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집행이 정지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걸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집행부정지의 원칙 때문에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판결과 사정재결도 공통점입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인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인용을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이 되면, 예외적으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각을 하는 판결을 사정판결, 기각하는 재결을 사정재결이라고 부릅니다. 판결과 재결 모두의 형성력과 기성력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청구인이지만, 소송에는 원고가 있고, 행정심판에는 피청구인,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는 피고라고 부릅니다. 청구기간은 행정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제소기간이라고 행정소송에서는 사용이 되죠. 결론도 행정심판은 재결, 행정소송은 판결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판단하는 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이고, 소송을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법원입니다. 판단 범위도 차이가 있는데,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만 다르지만,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작용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판단 범위가 행정소송보다는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류와 재기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치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는데 반해, 행정소송, 특히 항구소송은 치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이 있고, 의무이행소송은 없습니다. 대신 부작위, 위법, 파긴 소송이 있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지만,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행정소송에는 없는 특유한 절차가 행정심판에는 있습니다. 임시처분이라는 제도가 행정심판에는 있지만, 행정소송에는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권을 가지지만, 행정법원은 직접 처분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을 통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권리를 구제하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을 하지만, 행정소송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 판단의 결론을 판결이라고 부르고, 심판에서는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판단의 범위도 다른데,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행위이고, 소송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안날 90일, 있은날 180일이 심판이지만, 소송은 안날 90일은 똑같지만, 있은날 1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판단이 가능하지만, 의무이행 소송은 없어서, 행정소송에서는 적극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는 임시처분과 직접처분이라는 특유의 절차가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